안녕하세요. 그로우 웹툰 만들기 펀툰 강좌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그리기 1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펀툰 귀여운 몬스터 그리기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펀툰 강좌는 그림을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좌입니다. 누구나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강좌고요. 그리고 그림을 처음 그리는 사람도 그림 그리는 방법 혹은 원리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쉽게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이부터 노인분까지 어떤 연령대를 총망라해서 누구든 따라 그릴 수 있는 재미있는 강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창의적이고 약간 구성력이 들어가고 상상력이 들어가는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캐릭터 그리기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림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될 거예요. 응용과 활용이 정말 빠르게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툰이나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강좌가 정말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몬스터 그리기 강좌는요. 모든 스케치, 모든 드로잉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만약에 타블렛을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셨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CG작업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충분히 편안하게 따라오실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고요. 컬러링 과정에서는요. 무료 페인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메디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메디방이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만 있으면 대부분의 도형들은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도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도형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세 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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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어느 정도 좀 길게 잡고 약간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넓게 천천히 차분하게 색을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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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기. 채우기 버튼을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니까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기본형과 그리고 응용 동작의 모습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성을 해봤습니다.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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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개 해주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실제적으로 몸통이 되는 부분은 다시 진한 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 선으로. 자, 여기서는 이렇게 외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안쪽 이렇게 좀 더 갈수록 진하게. 얇았다가 갈수록 진하게. 이렇게 각자 한 개씩 손가락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지우개질을 차분하게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연한 선으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만 지우개질을 해줘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흐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줍니다. 이렇게 마치 줄을 긋듯이 채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채우기, 채우기, 채우기. 자, 이제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채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귀 끝에 부분에 이렇게 얇게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살짝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테두리 부분에 적당한 두께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집어넣으시되 그림자는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점 하이라이트가 없어질 수 있도록. 자, 여기도 머리 부분에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귀엽네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두꺼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리를 이렇게. 그리고 이 끝에 부분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미 하나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집어넣어 주세요. 반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또 반을 나눠주시고 또 반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발가락이 완성이 됩니다. 자, 안쪽에 레이어 하나, 볼록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만들까요? 여기서 흐름상 이렇게 살짝 일자, 살짝 일자 이 정도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외곽선부터 진행을 해서 내곽선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다리 같은 경우는 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점점 두꺼워지는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연필선을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굉장히 강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리 안쪽에도 한 이만큼만 볼록, 이만큼만 볼록 이렇게 해서 색상의 차이를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날개 같은 경우에는 날개의 이렇게 경계 부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으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도형을 캐릭터로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